그러니까 우리 종서 형님의 아름다운 곡 한 곡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전 곡.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대답 없는 노라는 곡을 처음 만들었을 때. 데뷔곡. 네, 생각이 났어요. 그럼 우리 이번 주는 김종서 씨의 대답 없는 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종서 씨의 대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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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